여기 광호 씨는 저기 머리 되게 시크하고 섹시해 보이는 포스로 섹시? 섹시하시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명의자 DNA 유전자 조사는 대조해본거야? 유전자가 뭐해서 왜 나왔냐 이 새끼 뭐 유전자가 좀 썼냐? 고생한다 고생해 사람 죽일 때 기분이 안 됐어요 야 용의자 DNA 주전자 조사는 대조해본거야? 니가 주전자라고 빵 터졌잖아 내가 주전자 사실 이게 저희가 본 편이 아니니까 근데 뭐 어색하지 않은 거 아니야? 저 예고편을 먼저 찍으니까 좀 이상한데 해보니까 촬영도 되게 재밌게 아쉽겠어요 재밌게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까봐야돼 아니 둘 다 무거우니까 캐릭터가 아 그렇지 않아요 저희 드라마에서 뷰티를 담당하고 있는 유영 씨 보루티를 tomatoes 제암입니다 네 서비스 여러분 조사 여러분들 이거 네 형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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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